이제는 19학년도 수능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대립유전자, 형질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대립유전자 A와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가계도이다. 모든 구성원들은요 핵형이 모두 정상이랍니다. 하지만 5번과 8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난자랑 비정상적인 정자가 만나서 핵형이 정상적인 애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 만나가지고 2N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난자가 비정상적인 난자가 정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각 염색분체 비블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조건이에요. 2번, 1번, 2번, 6번의 조합, 이 조합과 그 다음에 이 조합 3번, 4번, 7번의 합이 이 A스타의 합이 지금 각각 1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분의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상염색체 있는지 상염색체 있는지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따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상염색체이면서 우성일 때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억의 형질이 기억의 형질이 우성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A스타가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A가 되겠죠. 그래서 A스타는 1값을 가질 거예요. 1 플러스 정상이기 때문에 A스타가 2개죠. 2 그 다음에 6은 당연히 하나가 될 겁니다. 분의 3, 4, 7도 마찬가지죠. 3 같은 경우는 1일 거고요. 4와 7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염색체이면서 우성인데 정상이기 때문에 2와 2를 가질 거예요. 이 값은 1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염색체도 아니고 상염색체이면서 우성유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조건으로 열성유전도 해보시면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의 유전이 아니라 우리는 성염색체의 유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가계도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계도를 풀어보면 자 상염색체의 유전입니다. 지금 이제 1, 기억에 대해서 빗금친 것들을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얘가 성염색체의 유전이다라고 보고 이제 우성유전인지 열성유전인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의 유전인 건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우성인지 열성인지 따질 때 자 우성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성이라면 아빠가 우성형질을 가지면 딸도 무조건 우성형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기억의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성이 아니다라는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가졌으면 엄마도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갖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성형질이 아니라 아 성염색체이면서 열성형질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성염색체면서 열성일 때의 표시를 모두 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니은의 형질도 한번 보게 되면 니은 같은 경우는 벌집이랑 색깔이 진한 애들 벌집이랑 벌집이랑 색깔이 진한 애들 여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에 나타나지 않은 5번 니은의 형질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니은은 아 성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성염색체이면서 열성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열성이면서 이제 기억과 함께 연관되는 유전형질로 쓰게 되면 쭉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5번과 8번을 비워둔 이유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서로 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돼요. X염색체를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니은에 대해서만 비정상이 나타나고 니은의 형질이 열성형이고 기억은 우성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열성형이 나타나려면 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나올 수가 없겠죠. 얘가 오류가 된다. 정상적이라면 오류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빠를 받지 않았고 아빠의 X염색체를 받지 않았고 엄마에서 지금 요 놈을 받았을 때 A, A, B, B, B를 받았을 때 이것을 받았을 때 기억 같은 경우는 정상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열성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확립이 되는 거죠. 자 이 5번이 비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얘가 바로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엄마의 난자는 M 플러스 1 그럼 아빠의 난자는 무엇이냐 아빠의 정자는 무엇이냐 X염색체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아빠는 M 마이너스 1을 줘서 X염색체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X염색체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으로 이제 표현은 되되 표현은 되되 이런 엄마의 염색 분체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2분열 비분리에 의해서 난자가 형성됐구나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은 이제 정상이 되겠죠. 8번은 정상인데 이제 기억도 일어나야 되고 니은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빠의 기억과 그 다음에 엄마의 아들이죠. 아들 아빠의 기억은 아빠의 Y와 Y와 그 다음에 엄마의 A스타와 B스타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푼 다음에 바로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기억부터 자 기억은 우성 형질이다. 아니죠. 열성 형질이죠. 자 니은 A의 형성 과정에서 난자의 형성 과정이에요. 염색체 분리는 언제 일어나냐면 염색 분체가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열 비분리로 일어납니다. 반난말 자 디귿을 봅니다. 6번과 7번 사이에서 6번과 7번 사이에서 기억과 니은 중에서 기억만 발현이 될 거래요. 자 기억이 발현이 된다는 것은 디귿에서 기억 같은 경우는 열성으로 발현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은 우성으로 발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열성이면서 기억은 열성이면서 니은은 우성인 조합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되죠. Y랑 만나는 조합 이 조합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4개의 조합 중에서 2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비율로 일어나게 된다. 2분의 1의 확률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고 오로지 니은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